그거 아는데 아 디비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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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누구 노래 안하나요 이 방에? 아 관장님 아니 인천님이 하시면 됩니다 노래 평가하러 왔는데 평가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뭐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제일 잘하시는거 음 오케이 준비되셨나 준비되셨나 I will always remember Today you'll kiss my lips That is a feather Oh And it wo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And the summer Of 2002 Ooh Ooh We were only eleven But acting like going up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ever But I guess that wa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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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Uh Uh Dancing on the hood In the yellows Of an almost time Where we sang Where we sang 성질 어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제 점수는요 네 35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격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저보다 70점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왜 35점 받았을까요? 바로 태도예요 노래에 임하는 태도가 영 썩어 빠졌어요 노래를 사랑한다면 예우를 갖추세요 아시겠어요? 꾸꾸까까 음 다른 분 없나요? 저도 한 곡 해볼래요 예 멸린 말치님 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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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맞으세요. 저도 음정을 예전에 잘 못 맞췄었는데 음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나월님 아프리카TV 하시죠? 네네네. 비제이 장군 검색하시고 아니 근데 여기서 홍보한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안 쳐요. 오케이. 까비. 캔방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보러 갈게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아까 예전에 방송한 거 다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웠어요. 아 족가이 생겨서요? 그러면은 님 아까 35점 받았잖아요. 네. 예. 28점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족가이 생기셨기 때문에 꾸꾸까까? 노래 뭐 테스트 해주시는 분인가 저건? 예예예. 저 노래 그 인천나월이라고. 저 노래 한 곡 할까요? 토크온 엔지니어예요. 오케이. 노래 한 곡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 점수는요. 네. 32점 드릴게요. 몇 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죠 당연히.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곡이 굉장히 너무너무 스윕 올드해요. 아 네. 저분이 국민학교 나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많이 올드하고 부르실 때 네. 너무 느끼하게 들려요. 음색이 너무 느끼해요. 아. 예.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음색의 트랜스제방이 느껴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예. 당신도 좀 느껴지는 거 같은데. 아니죠. 저는 담배가죠. 그런가요? 그럼요. 님 말할 때만의 님 말톤이 아 그런가요? 아유 정말 알았어요. 근데 님 살 뺐어요? 예예예. 예예. 아 진짜요? 얼마나 뺐어요? 지금 계속 빼고 있어요. 오올. 많이 존줄 됐나요? 전공하세요. 많이 존줄 됐나요? 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예. 뭐야. 그럼 얼굴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쿠쿠까까? 어 일단 세 분 점수가 전부 다 50점이 안 넘는 관계로. 네. 어 한 분 한 분에게 쌍욕을 시전을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안 부르세요? 들을 자신 있으세요? 예? 노래 안 부르세요? 아 저요? 네. 네. 제가 부르면 너무 당신들을 기죽이는 그런 결. 아 전혀 안 그럴 것 같으니까 해주세요. 아 다들 무슨 노래 자부심들이 있으신가봐요? 네. 그러면 제가 불러볼까요? 오케이. 네 한 곡 내려주세요. 저 음정이 너무 정확해서 놀라실지도 몰라요.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아하하하하 어땠나요? 네. 음정 어땠냐고요. 네?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맛밖에 못 느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 그리고 지워내고 난 정말 못된 여자야 넌 정말 나쁜 여자야 난 죽을 것만 같은데 왜 너만 편히 다른 사랑에 너 하나 없을 뿐인데 까짓것이 껴 잊고 싶은데 어 난 그게 안 돼 맘처럼 잘 안 돼 많이 놓으셨네요 클라스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 전혀요 네 클라스 차이가 느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커튼님 어렸을 때랑 좀 다르시네요 소리쳐봐 하실 때 좀 느낌이 달랐는데 애효님은 매갈 하실 것 같네요 저요? 네네네 아닌데요 저 매갈 알러지 있어요 아니 제가 소리쳐봐 부를 때 그걸로 조리돌림 했던 여자들은 다 매갈 했거든요 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가건배를 사랑하세요? 왜 가건배가 님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됐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개점수는요? 예 28점 드릴게요 미치셨군요 FA님 저는 저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매갈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니 그롬들이 좀 공개하지 않나? 저분은 매갈을 하시니까 그런다고 쳐도 FA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예 노래를 그렇게 불러놓으시고 버터도 식물성 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이 있거든요? 님은 그냥 동물성 지방이에요 늦기에도 이게 되게 듣기 좋게 막 들리는 그런 느끼함이 있는데 님은 그냥 동물성 지방이에요 님은 그냥 파뮤에요 파뮤 음... 제가 하나 더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한곡가 불러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음... 어떤 노래를 불러서 님들의 귀를 꺾어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뭘 해도 안 될 거 같아요 님의 팝송은 진짜 구렸던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 아는데... 여러분 이거 뭐.. 부끄러워서 님들고 싶어요 좀 잘 들리는데요 노래나 닫지 마세요 예예예 많이 좀 역겨웠어요 네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싫어하지 마시고 봐야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핳하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번에는 베어비 킴의 솔로를 좀 담아볼게요 자 이 노래 제목은 Let me say goodbye 노래야 하지만 너를 잡을 수 없지만 그저 안녕 이란 말하기에 너무 긴 이별이잖아 언제나 나야 야아아아아아악 아니 이 노래 괜히 골랐네 반주가 안 들려 내가 좀 노래를 잠깐만요 여러분 알겠어요? 다름이 아니고 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실수할 수도 있지? 인천 나홀미 아프리카TV 아시죠? 네네네 비제이 장군 반복하시고 들어가셔서 저희 곁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싫어요 네 홍보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홍보한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안 쳐요 오케이 까비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